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때 휴가 전에 눈썹 탁립 받고 가셨잖아요 그쵸? 그동안 눈썹 많이 자랐네요 휴가는 잘 보내셨어요? 즐겁게 보내셨어요? 예쁜 쪽 만들고 오셨나보니 그러면 오늘 눈썹 정리는 어떻게 하실거에요? 평소처럼 간단하게 다듬으실거에요? 아니면 제가 요즘에 진짜 잘 나가는 디자인으로 몇가지 추천을 해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여기있는 4가지 디자인이 저희샵에서 가장 잘 나가는 디자인이에요 여기 아치형 눈썹이 저희샵에서 가장 잘 나가구요 그리고 여기 일자 눈썹이 저희샵에서 두번째로 잘 나가요 그렇죠 눈썹 정리하는게 얼굴형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고객님은 얼굴형이 워낙 예쁘셔가지고 아무 눈썹이나 해도 잘 어울리실거에요 근데 대신에 눈썹 디자인에 따라서 분위기가 조금씩 다를거에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실거에요 다시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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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형 눈썹 해차 눈썹 둥근 눈썹 상세눈썹 아무래도 상세눈썹은 하게되면 조금 이상이 날카로워 보일수도 있거든요 여기 그리고 여기 아치형 눈썹은 우리 고객님이 평소에 하던 눈썹이랑 비슷한데 조금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이 나구요 그리고 여기 일자 눈썹은 조금 우리 고객님이 하셨을때 귀여운 느낌이 드실거에요 조금 더 어리고 맘에 드시는 눈썹 있으세요? 아 여기 둥근 눈썹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둥근 눈썹도 괜찮으시죠? 그리고 고객님이 평소에 일자 눈썹만 해보시고 보통 하치 눈썹을 많이 하셨잖아요 새롭게 둥근 눈썹으로 한번 디자인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둥근 눈썹으로 제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손 소독부터 할게요 먼저 손 소독부터 할게요 손 소독부터 할게요 참결은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눈썹 한번 볼게요 눈썹 한번 볼게요 그쵸 아무래도 덥고 이렇게 습할 경우 눈썹 같은 저희 몸에 있는 털들이 조금 빨리 자랄거에요 여름 되면 저희 손톱도 빨리 자라거든요 지금은 조금 많이 시원해져가지고 조금 털들이 자라는 속도가 느려지실거에요 눈썹 정리하시기 전에 여기 눈 밑에 아이패치 좀 붙여드릴게요 아이패치 붙이기 전에 앞머리 조금만 올릴게요 그쵸 아이패치 붙이기 전에 nder sustento 반대쪽도 똑같이 의완 의완 흙 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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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피치 붙일게요 네 네 이렇게 아이패치를 붙인 상태에서 다음 눈썹 정리를 해드릴게요 더이션만의 서비스 그러면 눈썹 디자인부터 할게요 둥근 눈썹으로 하시는 거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고객님 지금 눈썹이 조금 숱도 많으신 편이고 길이도 조금 귀신 편이라서 정리를 좀 많이 하셔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인상을 편안하게 편안한 표정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쪽 눈썹부터 디자인되도록 할게요 저 한번 볼게요 반대쪽 눈썹도 디자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디자인한 다음에 눈썹을 다듬도록 할게요 여기 부분에 소독을 조금 하고 소독을 조금 하고 입술도록 할게요 얼굴 크림으로 소독을 좀 할게요 눈썹을 입술을 눈썹을 눈썹을 이렇게 소독한 다음에 숙청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처럼 눈 편안하게 표정을 편안하게 만들어볼게요 뒷쪽 눈썹부터 소독하게 해드릴게요 1차 눈썹이라서 여기가 조금 많이 정리되실 거예요 그리고 눈 앞부분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 윗부분도 좀 정리할게요 여기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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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다듬을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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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반대쪽 눈썹도 좀 다듬을게요 여기다가 여기 이쪽부분도 여기 눈 한번 두드름을게 오늘 일참 조심하실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참 조심하실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참 조심하실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조금 더 다듬을게요 짜만 볼게요 짜만 볼게요 짜만 볼게요 고객님이 눈썹 사이 조금 돋보신 편이라서 선 부분은 조금만 많이 밀게요 조금만 볼게요 후장 여기 우리 고객님 눈썹 길이도 좀 기신 편이니까요 눈썹 길이도 조금 기신 편이니까 눈썹 길이도 조금 다듬도록 할게요 아까처럼 편안한 표정 끝에 마을 부탁드릴게요 끝에 마을 부탁드릴게요 끝에 마을 부탁드릴게요 앞부분도 살짝 뺄게요 끝에 마을 부탁드립니다 끝에 마을 부탁드립니다 끝에 마을 부탁드립니다 Pfh 그리고 들섞 들섞 여기 손톱은 제가 윗톱을 그릴게요 조금 뽑아야 될 거 같아요 지저분해 보이지 않으려면 이렇게 뽑아주는 게 좋거든요 조금 따끈따끈따끈 할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어떻게? 이제 곧을 앉아야 될 거 같아요 너무 좋아 이렇게 여기가 너무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반대쪽도 눈썹 한번 볼게요. 반대쪽도 눈썹 한번 볼게요. 반대쪽도 눈썹 한번 볼게요. 반대쪽도 눈썹 한번 볼게요. 많이 따가우셨어요? 일단 눈썹을 던져주고요. 눈썹 한번 볼게요. 제가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다듬어 드리도록 할게요. BL mph 1 2 4 1 2 2 한글자막 by 한효정 눈썹 눈썹이 어느정도 다 된거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예전 눈썹과 다르게 1차 눈썹이거든요 훨씬 더 어려 보이시는거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눈썹 피부 진정을 좀 덮어줄게요 눈썹이 오늘 정리를 하셔가지고 피부가 많이 예민해지셨을거예요 살짝 붉어진 부분도 있는데 거기 붉어진 부분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실거예요 자주 해봐 살짝 자 그러면 발라줄게요 괜찮아요 편의점 d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피부 진청크림 좀 바르고 조금만 더 따갑게 닦아줄게요. 자 그러면 눈 밑에 아이패치 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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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 진청크림이 닦아줄게요. 자 또 한 번 볼게요 눈썹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이 평소에는 안치눈섭을 하셨잖아요 안치눈섭 하셨을 때는 여기 양쪽 눈썹 끝에만 다듬어서 좀 관리가 편하셨을 텐데 여기 일차 눈썹은 우리 고객님이 여기 눈썹 산이 좀 있으신 편이라 여기 윗부분을 좀 많이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한 시틀 정도 지나면 여기 윗부분에 거뭇거뭇하게 털들이 살짝 올라올 거예요 그럴 때 집에 이렇게 핀셋 있으시죠? 여기 핀셋으로 여기 몇 가닥 뽑아주시면 돼요 아마 눈썹 잘 할 때 두세 가닥 정도 이렇게 톡톡톡 톡톡톡 될 거거든요 몇 가닥 그것들만 톡톡톡톡톡 뽑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평소처럼 이런 눈썹 칼을 사용해서 다듬어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눈썹 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자르시기 쉬우실 거예요 해봐서 아시죠? 자 그러면 마무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머리 핀 포토팩은 반대쪽도 해드릴게요 눈썹 정리 다 되셨어요 눈썹 정리 다 되셨어요 잘 어울리시네요 저 눈썹도 진짜 잘 어울리네요 우리 고객님이 얼굴이 진짜 워낙 이쁘신 탈갈형이라 잘 어울리시는 거 같아요 그쵸?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때 하체형 눈썹 하셨을 때는 조금 성숙하고 세련된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조금 어려보이고 귀여운 이미지이실 거예요 잘 어울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쪽에 머리카락 어 머리카락 말고 눈썹도 아들이 조금 붙었는데 털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자 여기 좀 닫아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머리를 머리카락을 paste 이렇게 머리카락 두고 맞춰줄게요 머리카락 두고 맞춰줄게요 자 그럼 고객님 오늘 고생하셨어요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눈썹 정리하고 싶으시거나 눈썹 디자인 바꾸고 싶으시면 방문해주세요 저희 집 단골이시니까 제가 특별히 절해드릴게요 자주자주 절실 배방문해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잘 어울리세요 그럼 고객님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예약하시고 절실 방문해주세요 여기 붉은거는 조금 싸우니까 정렬이 진짜 잘되고 최고 그럼 고객님 오늘도 조심히 가세요 오늘 찾아와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도전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